오늘은 영춘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춘화는 개나리하고 색과 모양 생김새가 서로 비슷해서 많이 혼동을 하고 꽃말도 희망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식물은 모두 물풀의 나무가로 개나리는 토종이지만 영춘화는 중국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나리는 3,4월이 꽃이 피지만 영춘화는 이보다 조금 앞서 2월 중순부터 개화를 시작해서 봄의 시작을 빨리 알리게 됩니다. 참고로 이른 봄에 영춘화가 꽃을 피우면 그해에는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 둘의 큰 차이점은 개나리는 꽃이 만개를 해도 꽃 모양이 활짝 벌어지지 않지만 영춘화는 활짝 벌어져 있고 개나리는 꽃자루가 짧고 영춘화는 긴 편입니다. 또한 개나리는 키가 3미터가 넘지만 영춘화는 평균 1미터 정도로 작은 편에 속하며 개나리는 줄기가 회갈색이고 영춘화는 녹색인 게 차이입니다. 영춘화는 뉴드 등이라는 약명을 사용하고 꽃과 줄기 잎을 약으로 씁니다. 성미는 약간 쓰고 평안성질로 간과 패심에 작용됩니다. 영춘화에는 만니톨과 유리아미노산 엠메틸 등이 들어있고 잎과 가지에는 시린진과 루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두통과 청혈 목이 붙는 증세 통증 및 악창을 해독하고 민간에서는 결막염과 눈충엘이 있을 때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꽃에는 만니톨이 들어있어 정력과 양기를 보충해주는 영양소로 남성정력 및 발기부전 치료제로 사용하고 허약한 몸을 다스려줍니다. 잎과 가지에 함유된 시린기는 여성들의 호르몬을 충족시켜주고 몸에서 좋은 향기를 내뿜게 해줍니다. 또한 피부를 윤택하고 곱게 만들어 급노화와 갱년기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노산도 풍부해서 성장 호르몬을 높여주며 체력과 지구력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차로 꾸준히 마시면 신장 기능이 많이 좋아지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해서 열독이 사라지며 인효작용에 이롭습니다. 적용질환은 요도염과 전립선 방광염에 사용하고 소변을 볼 때 질금거리거나 화끈거림이 심한 소변불통에 사용하면 효능을 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략학회지 실험에서 영추나 추출물은 인체 폐암세포에 대해 항암활성을 수행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영추나 50ml 농도에서 70% 이상의 강한 폐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보고되기도 했으니 폐암환자분들은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그 밖의 외상으로는 칼에 베인 상처나 타박상, 피멍자국 악성종기 습진 등에 사용합니다. 영추나는 개화시기인 2, 3월에 꽃을 채취해 쓰고 5, 7월에는 잎과 가지를 채취해 약재로 씁니다. 꽃은 증기로 한번 데쳐서 그늘에 말리면 되고 잎과 줄기는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꽃은 3g을 사용하고 잎과 가지는 5, 7g을 물에 달여서 마시거나 가루를 내어드시면 됩니다. 외용재로 사용하실 때에는 말리지 않은 것을 짓지어 환부에 바르거나 붙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영추나는 맛이 달고 성질이 평안 편으로 특별한 독이 없어 건강을 위해서 차로 한 잔씩 달여 마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